자, 보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엔트로듀싱해.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좋아. 아, 좋아. 말도 안 돼. 아, 좋아. 말도 안 돼 또 내도 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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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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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아 와아! 그 그때 네가 내 사랑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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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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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이야아! 와아! 와아! 대단하다 진짜 이야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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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오 reunific ir. 음... круг 오용 저희가 이거 RenTalk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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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 안녕! ㅇㅇ! 아 이렇게 뽑아도 되지. 우리 원더걸스 새 멤버인 줄 알았어요. 스타킹의 마스코트 내 살 금린다 앙 앙. 저거 너무 대단하시나. 여기 여기 이렇게. 선생님 누가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이제는 할머니와 결혼을 했구나. 우리 원더걸스 모너들 중에서 언니들 중에서 소희 언니가 제일 좋아요? 소희 언니 의상 따라 입은 거예요? 소희 언니 사랑해 하고 안아주세요 한번. 소희 언니 소희 언니. 이 언니가 소희 언니에요. 리틀 예언니와 우리 원더걸스 여러분들. 댄스 배털로 한번 이 자리에서 펼쳐봅시다. 오늘 나왔다 여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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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 슈아! 그때로 저거 뭔 그 순간 내가 움직일 수 없었지 음 그대 그 아름다운 모습 오, 사랑해 유비! 너무 깊은 이렇지 그대의 아름다운 자, 죽으십니까! 내 아름다운, 내 아름다운! 난 사람 잡았지 그렇지! 자, 같이! 그 자기만 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바늘 이렇게 하지 오 우리 베이비 저 엄마 두 번 오지 내게 오지 널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너 에브리바디 버리 자 이런 박수부터 합니다. 감사합니다.